음...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암드리입니다 음... 제가... 저는 사실 명망있는 문화인류학자예요 문화인류학자는 무엇인가 사람들의 문화와 미개발된 지역에서 살고 있는 미지의 사람들에 대해 연구하는 그런 학자예요 학자 근데 제가 현재 논문을 쓰기 위해서 지금 여행을 이렇게 다니고 있거든요 사실 사연이 조금 있었어요 역시 마인크래프트는 꿀잼이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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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뭐야 조수구만 조수 어 조수 받는가 요즘 내 위상이 아주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여기 여기 어 어 뭔데 연구 실적 미달교수진. 박잠뜰, 김일영, 포로리, 김은학지 본교수들은 앞으로 6개월 내로 연구실적을 내지 못하면 일부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뭐야 언니 뭐야 박잠뜰 이거 난데? 어? 이거 내가 미달.. 미달이라니 난 저번에 논문 냈는데 ! 저 사실은 그 논문이 저번에 쓰레기통을 뭐? 쓰..야 쓰..쓰에기통? 하.. 이거 어쩔 수 없구만 내가 내 천재적인 어? 이 두뇌를 다른 사람들이 어? 나한테 이렇게 어? 괜히 나랑 비교당하면은 울적해질까봐 안쓰고 있었는데 안되겠어 뭐야 웃.. 웃은거야? 아니에요 아닙니다 너 조수잖아? 어? 앞으로 나 연구 때문에 여행을 좀 떠나야 되니까 너 여기 알아서 잘 지키고 있어 어? 알았어? 어? 수업은요? 뭔 수업이야 이거나 가져가 수고해 여튼 뭐 그런 사연이 좀 있어가지고 아.. 근데.. 여기 이렇게 막 초원도 뛰어다니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면서 어?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뭐가 이렇게 없어? 아휴 빵도 여섯개 밖에 안챙겨 아헤에에에.. 어? 여기 식량이? 어? 음..음.. 여튼 아 먹을것도 이제 여섯개 밖에 안 남았는데 헤에에에.. 이제 어떡해.. 아휴 일단 저쪽을 좀 가봐야겠다 어? 저쪽에 신기한게 있는거 같은데? 일단 일로 가보죠 아휴 이 나침반도 이거 이 나침반이 이쪽 가득히긴 하는데 아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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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힘들.. 아휴 힘들.. 오! 어 뭐야? 오 크리퍼 크리퍼! 오 크리퍼 크리.. 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 오 크리퍼 크리퍼가 있어 여기.. 안되있다.. 무기가 없으니까 빨리 나무를 캐가지고 어? 나무검이라도 만들어가지고 크리퍼 저거 저거 저거.. 오오오 큰일나 큰일나.. 아.. 아.. 크리퍼 크리퍼..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헴.. 빨리빨리빌리빨리블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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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자아.. 자자자자lla.. 나무검이라도 하나 만들자.. 무서워.. 오잇! 쟀쟀 crafted Lamborg Miyкими기 쿠리오에잇ồ에잇 흐흐흐흠 으흐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야! 너 터질꺼냐?? 와봐! 뭐야θ кварти진가 지금 일단 쳐다보기만에 쫌 귀엽게 생긴것 같은데 어?說 어..는 Harley 네 개껀 으잉 깜짝이야 어휴 언제 왔어 안녕하세요 오오오 오오 살리 쥬스잇 잭슨 뭐야 이거 프랑스어 잠깐만 크리퍼가 말을 하잖아 오 PERFOR가 말을 하잖아 잠깐만 거기 또 가만히 있어 마 일단 여기 적어놔야겠어 크리퍼가 말을 함 프랑스어 가퓸 오 오케이 됐어 오! 어! 아! 안녕! 야 잠깐만! 하이! 아임 잭슨! 어? 아임 잭슨?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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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바꿈! 어! 어! 아! 안녕! 너! 지금! Who are you? 아! 어! Who are you? 아! 나! 나! 누구냐고? 나는 그! 잠뜰이라고 해! 잠뜰! 아! 나는! 나는! 꽤 유명해! 페이머스! 페이머스! 잠뜰! 예! 잠뜰! Sorry! I don't know! 아! 아! 으음! 아! 잠깐만! 내가! 내가 잘못 들었나? 아! 아! 미안해! 난! 난! 잘 모르겠다고 한거지? 예! 잇슨! 더했솔! 아! 그래! 정답이야! 라고 한거구나! 아! 잠깐만! 너! 근데 내 말 다 알아듣고 있잖아! 어! I don't speak Korean! 어! 왜! 어! 한국어 잘 못한다고? 예! 근데 잠깐만! 너 한국도 아네? 어! 어! 알아! 야! 너는 인간입니까? 야! 뭐야! 갑자기 한국어! 잠깐만! 한국어도 함! 한국어도 함! 무려! 아! 3개국어! 3개국어임! 야! 3개국어라니! 3개국어! 3개국어! 야! 잘하네! 맞아! 나는 인간이고 사람! 어! 인간! 이야! 너는 크리퍼! 너 크리퍼야? 예! 어! 예! 네! 어! 그래! 한국어로 해! 네! 네! 알겠어요! 너는 어디 사니? 혹시 내가 좀 궁금해서 가봐도 될까? 오! 컴온! 아! 오케이! 와요! 와! 아! 와요! 와요! 잠깐만 기다려봐! 대박건인거 같아! 야! 잠깐만 기다려봐! 기다려봐! 가만히있어!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논문때문 때문에! 잠깐만 여기! 아! 초원! 지역에서! 너 잭슨이라고 했지? 예! 사이크 잭슨! 잭슨이라는 말하는 크리퍼를 만남! 어! 크리퍼들이 사는 마을이 있는 듯! 어! 언어는! 무려! 3개국어를 함! 한국어도 조금 가능한 듯! 오케이! 됐어! 어! 야! 여튼 나는 이제 필기 맞췄으니까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컴온! 이쪽이야 이쪽! 예스! 오케이! 고고고! 고호! 오오! 오! 디스 이즈 마이 블리지! 오케이! 야! 야! 한국어도 안하니까! 아! 요거는! 어! 나의 마을이다! 아! 야! 너 아까 조금 하는거 같던데! 그냥 잘해봐! 어! 알겠다! 우와! 오! 오! 뭐야! 안녕하세요! 웰컴! 어! lanç 정말 감사합니다! 어! 야! waren 줄 풀지? 아! 예쓰! 축하 축하! 야 한국어 할 줄 알잖아 설명 좀 해줘 축하 축하 일단 규칙 룰 여기서는 부서도 약탈해도 때려도 노! 까먹고 아 그러면 감옥가? 야 근데 무슨 크리퍼들이 무슨 감옥이 있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 주의하긴 할게 앤 유 물건 워터 워터 교환 워터 워터 교환? 워터 워터 교환? 워터 워터 교환? 물물교환 어 물물교환 위 화폐 복셀 아 니네 화폐는 복셀이야? 예 신사임당 5만원짜리 오케이 복셀 알겠어 오케이 복셀 컴온! 어디가 너 이제 컴온! 어 나 이제 알려줄거야? 빌리지 카우 도그 아 빌리지 소계 아 유 베리 똑똑 아이 똑똑 가자 가자 설명 여기는 뭐야? 어 디스 이즈 입구 입구 그리고 엔털 엔 폴리스 오 경찰서야? 예 오 야 여기가 무서운데구나 오 저기 경찰인가봐 이거 경찰복 입구 있는거 같은데 응 경찰 경찰 오 오 오케이 오케이 날 감시하고 있어 아 너 너 뭐 범죄자야? 오 노 아 아니지? 아이 던 노 오케이 오케이 자 디스 이즈 응 가정집 오케이? 어 가정집 어 가정집 오 애기도 있다 이 안에 오 헬로 어머 이 안에 이거 밤비네 야야 밤비 여기 수영장도 있고 오호 야 이쪽은 뭐야 이쪽은? 어 어 농 어 노 어 디스 이즈 어 디스 이즈 왓 어 이거 뭐지? 헤에이 어 어 어 깜짝이야 이즈 아파트 오케이? 아파트? 예 이즈 아파트? 이거 이거 주거집인가 보네 오 야 여기 높다 아 오케이 이즈 아파트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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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여기 되게 다양한 사람들 사네 이즈 농경지 아 아 노 가정집 멘션 어 멘션 멘션 오 여기도 좋다 오 오 집들이 되게 다 크다 그치 예스 빅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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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여여 옆에는 뭐여여 여기 농경지 오케이 와우 와우 농사 농사 소 굿 마이 밥 오케이 마이 러치 너 이거 되게 좋아하게 생겼다 이거 당근 러치 호호호 어 그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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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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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 시즈 예아 음 가정집 예 가정집 예 가정집 가정집 왜 이렇게 많아 여기 하긴 사은 사람들 어 여기 사람 사는 데에요? 크리퍼 사는 데 아니고? 크리퍼 오케이 오케이 오오오 오 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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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광산 모자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안에 크리퍼 되게 귀엽다 음 예 안전제일 안전제일 예아 안전제일 예아 왓 이시스 카우 카우 목축업 이런 거 하는 데인가 보다 목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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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들어가볼래 우와 되게 높다 오 예에 비 비 크리퍼 이스 예아 오 오 여긴 뭐야 분수 분수? 응 분수 어 분수 저기는 칼칼칼칼 여긴 뭐야 시청 같은 데인가? 예 시청 오 이 아저씨 주택 이 아저씨 봐 오 마이 파덜 아 파덜? 예스 마이 파덜 하이 파덜 오 인사한다 인사한다 하이 파덜 하이 파덜 마덜 마덜 마덜같이 생기진 않았는데? 아 파덜 아 파덜 오케이 파덜 하이 파덜 너 좀 상익 상익군 기준이 있는 것 같아 여기 올라가봐도 돼요? 예스 컴온 컴온 마이 홈 아 유 홈 예 마이 홈 예 유 침대 베리 빅 빅 빅 너 침대 진짜 크다 근데 어 치얼 마이 파덜 아아 아빠랑 공유하고 있어요 아아 내려갈래 아빠랑 같이 자요? 예스 몇 살인데요? 어 빠이 너 다섯살이야? 네 다섯살 야 무슨 다섯살 저렇게 다섯살 우량하네 우량아 어 야 되게 괜찮은 것 같아 니네 마을 예스 유 살아도 됨 아 유 살아도 됨 예스 살아도 됨 이 사람들하고 근데 막 교환 같은 것도 못하나? 우와 오우 오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우와 오 오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거 얘하고 교환했어 오 오 축하 축하 나 부자야 부자 오 야 너 몇 복쉘 있냐? 음 아임 나템 복쉘 헉 너 거지야? 아빠가 다 뺏어갔어 아 아빠한테 용건 받았어 나 지금 608 복쉘이나 있다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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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가 황금사과 그냥 가져갔어 내가 우클릭 못해서 다시 줘봐 오케이 저 사기꾼 저거? 컴온 유 사기꾼 유 경찰서 가야 아하 야 이거 황금사과는 왜 이거 돈을 안주냐 얘 사기꾼 얘 얼굴 기억해 커스 황금사과 이스 노만 아 여기는 황금사과 별로 좋은게 아닌가보네 우린 금 별로 안좋아 아 진짜 빵이나 먹어라 예 땡큐 어헤이 어 이것도 팔아볼까 오 오 나 부자 유 장사꾼 와 마이너스 헬멧같은거 사고싶다 우와 리페어킷 이런것도 있어 되게 신기하다 우와 오오 야 야 내가 잠깐만 여기 좀 쓸게 예스 마을이 아주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오 황산도 있고 또 뭐있지 농경지도 있고 어 어 목축업장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시청도 있고 무엇보다 가정집이 많다 오케이 예스 예스 가정집이 많음 야 좋다 좋다 아 야 근데 내가 모르고 빵을 다 팔아가지고 맛있는거 좀 없나 오 오 여기 소고기 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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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 오 무슨소리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무슨 일 하는거야? 벌받은 므방에서 나가시면 왜왜왜? 나 나가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쫒아온다! 또 쫒아온다! 경찰 쫒아! 어 어 어 어 경찰 쫒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얘네 얘네 왜 너한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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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어허허 야 이게 이게 벌 받는거야? 야! 나 좀 도와줘 잭슨! 잭슨! 살려주세요! 쫓아와요! 어휴 죽을 뻔했네! 야! 너 게임하고 있었지? 아니요 아니요! 난 죽을 뻔했네! 나 진짜 큰일 날뻔했어요! 왜요? 내가 대박이야! 말하는 크리퍼 마을을 발견했어! 네? 근데 거기서 이 고기 훔쳐오다가 걸려가지고 경찰자들 쫓겨가지고 지금 도망쳤어! 네? 죽는 줄 알다니까 진짜로! 저 교수님 네? 저기 병원 가보시는게 어떨까요? 야 너 나 못 믿어? 진짜라니까 말하는 크리퍼들이 막 사는 마을이 있었다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어떻게 믿어요? 믿으라고 이거 안보여 고기 진짜라니까 이거 고기 진짜야 이거 마티가 사온거 아니에요? 야 나가! 네? 나가라고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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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에이 여러분 여러분은 진실을 아시죠? 진짜 말하는 크리퍼들이 있는 그런 어? 이상한 마을에 가서 제가 죽을 뻔했어요 아 그래도 남의 거는 훔치면 절대 안됩니다 여러분 저처럼 벌받아요 하지만 정말 배가 고팠고 빵을 모르고 다 바꿔버려서 아 돈주고 샀으면 됐는데 하 여러분 절대 도둑질은 나쁜거에요 아 여튼 오늘 굉장히 재밌게 또 모두 상황극으로 즐겨봤는데 재밌게 오셨다면 저희 구독해주세요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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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두두두두 요요요요요요 어 뭐지 이거? 에이? 에이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언제 먹었어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롤롤롤롤롤롤롤롤롤